120년 3월 20일 함경낮도 함죽은 함포변 쌍봉리에서 친남의 종을 맞이로 태어났다 나의 이름은 함포변 바벅한 가슴에서 자랐지만 1939년 한승판이란 웅둥이 온 당장 1940년 어머님과 파직하면서 올라가요 밤에는 키를 걷고 산에는 잠을 잦는다 발가락이 문드러서 흐름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나는 울부짖고 몸부림쳤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아버지가 문둥이 오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오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오시다 그러나 이 욕숨이 사모였어 나는 사실은 문둥이가 아닌 사람이었시다 하늘과 땅 사이 나는 문둥이 새끼 세상은 이 문둥이 사로워서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나는 문둥이다 호족도 없이 호족도 없이 대십고 대십고도 없지 할 수는 없어서 이 억숨이 없는 나는 문둥이가 아니오시다 세상은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나를 문둥이라 부르지만 나는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옳시다 성한 사람이 옳시다 성한 사람이 옳시다